여러분들 여유가 좀 있으시네요. 우리 아버님과 대학을 나눠주시고 자, 우리 다시 한번 뒤쪽으로 시승을 모아주시면 얼핏 보고 우리 신라님이 가수 장봉조 씨를 좀 밟는 것 같아요. 많이 대신한 것 같은데 저도 예시장에 오면서 살짝 봤는데 가수로 온 줄 알았어요. 이렇게 혼동이 될 만큼 우리 신라님과 이렇게 첫 대별을 가졌었는데 자, 우리 장본중 신라 광릉구 신랑 맞죠? 자, 신랑이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좋습니다! 좋은 기분을 가슴에 다 가지고 힘차게, 당당하게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께 들어 광릉구 신라님을 섭여 올립니다. úa이의 다 이번로 Olipino 기장 publique 끝 작가 끝 작가 작가 since 신라님, 이 BGM은 혹시 신라님이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거예요? 네. 어린이 주인공인 만큼 특별히 성공한 BGM을 가지고 입장을 해 주셨습니다. 이제 좀 실감이 나시죠? 신라님. 네. 결혼을 하는구나. 네. 신부님을 말씀해 주시고. 자, 우리 내빈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뒤쪽으로 예의주시해 주시면 신부님께서 사랑하는 아버님이 서로 잡고 함께 입장을 할 겁니다. 이 다음 얼마나 두 분께서 긴장하고 계실까요? 여러분들이 따뜻한 박수로써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최영주 신부님을 소개 올립니다. 신부 입장. 자, 좀 더 더 큰 박수가 나와 주실 것 같아요. 오늘 예왕은 두 분께서 내딛고 있습니다. 우리 아버님께서는 이제 득칙한 스터브에게 따님이 건네주셔야 할 시간입니다. 정말 건네해 주십시오. 내 딸 잘못 묻다 끝나 라는 메시지와 함께 따님이 건네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